한국국토정보공사 최초 박수치신 분들만 300년 오래오래 사시고 로또당 처음 내시고 이 짝은 너무 간절하네 어쨌든 간에 안 치신 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고 때려라 탈영장단이랬다 정통으시고 펜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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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나저나 어이 드론까지 띄웠네 연예인이 왔다고 또 알아보네 또 서비스 한번 해줘야지 네 반갑습니다 그만 찍어요 여보시오미호씨 이번에는 어떤 제주인고 하니 황새 두렁농기라는 것을 한번 해보는데 황새가 눈두렁을 넘어갑니다 제가 그 형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때려라 탈영장단이었다 정통 털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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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털시오요 이따가 또 보러오세요 네 여보시오미호씨 마지막 제주는 설명이 필요없네 때려라 정인혈증격표 비물이야 털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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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펄씨구야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